이 느낌도 좀 많이 나요 지나버린 추억들은 생각해보면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잔잔 속에 담겨진 그대만 마른 눈빛 이제 떠나가세요 자 이제 센트럴파크는 가베리붙고 얼굴을 복귀해주세요 이번은 바로 이번은 바로 대한민국을 강사한 원조 개가수 그룹 티티파크의 효인폭시입니다 차가운 맘껏 너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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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여 그대여 다시 살아내고 싶지만 너바라 너바라 아멘 우리 사랑하기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